멸종동물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이애미 동물원에서 인도코풀소가 최초로 인공수정을 통해 출산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임신 15개월에 7살 인도코풀소 아쿠티는 15개월의 임신기간을 지나 어제저녁에 12시 30분경 출산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동물원 가족들은 세계적인 희귀한 웨플코풀소의 역사적인 탄생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생아 코풀소는 유도 배란과 인공수정의 결과로 이 종의 첫 번째 성공적인 탄생이라고 동물원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산모 코풀소는 지난 2012년 1월에 샌데고 동물원에서 태어났고 현재는 출산 후 건강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지금은 산모 코풀소와 아기 코풀소의 유다감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으며 이후에 아기의 성별 건강 등을 확인해 볼 계획이라고 동물원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또한 이 아기 코풀소의 소식은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벤 현재 야생에는 약 3천마리 미만의 인도 코풀소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